자, 21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X가 들어있는 실린더 Y2, 그 다음에 ZY3를 차례대로 넣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기체들은 서로 반응하지 않으며 실린더 속 전체 원자 수비는 나대다가 3대7이다 그랬네요. 자, 이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등장하는 애들이 X, 그 다음에 Y2, 그 다음에 ZY3네요. 자,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X의 질량이 40이다 그랬는데 이때 부피가 V다 그랬네요. 그치? 자, 그리고 지금 Y2를 8g 넣었다 그랬는데 부피가 4분의 5V가 됐다라는 것은 얘가 얼마만큼 들어갔다? 4분의 1V만큼 들어갔다라는 소리가 될 거야.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지금 ZY3를 40만큼 넣었는데 이때 지금 부피를 안 줬습니다. 그쵸?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한번 써먹어보겠습니다. 나대다가 지금 전체 원자 수비가 3대7이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가볼게 부피가 지금 V다 이거를 그냥 1몰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4분의 1몰이 될 것이고 얘는 부피를 모르니까 N몰이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 같은 경우는 전체 원자 수 그랬으니까 나에서의 전체 원자 수는 어떻게 될 거냐? 자, 1몰이라고 했을 때 지금 뭐야? 한 분자당 원자 수가 한 개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나에는 지금 이거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Y2는 지금 어때? 4분의 1몰인데 한 분자당 원자 수 두 개짜리니까 4분의 1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2분의 1 그래서 나에는 총 2분의 3만큼의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다에는 X, Y2, Z, Y3가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그쵸?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2분의 3 했다가 얘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자, 한 분자당 원자 수 4개짜리가 N몰 있으면은 총 4N몰만큼의 원자가 더 들어가 있겠네요. 다에는.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대 요거가 뭐라고? 3 대 7이다 그랬으니까 저걸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대 요거가 3 대 7이다. 자, 요거 대 요거가 3 대 7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2분의 3대 그 다음에 2분의 3 플러스 4N이 요게 뭐다? 3 대 7이다. 자, 요런 소리가 되겠네. 자, 그럼 정리해주면은 쓱 하게 되면은 2분의 9 플러스 3, 4, 12N은 요렇게 하면은 2분의 13, 21이니까 2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정리하면은 N은 2분의 1이다. 지금 요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치? 자, N은 2분의 1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아, 여기는 지금 몇 부위? 2분의 1 부위가 되겠구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치? 자, 요렇게 이제 구했으니까 결국에 이거는 지금 다시금 뭐가 되냐면은 부피와 질량이 주어진 유형이 되는 겁니다. 부피와 질량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밀도를 구하는 방법. 즉, 부피 분의 질량 하셔도 되고 뭐다? 부피를 똑같이 맞췄을 때의 질량비가 분자량의 비다. 이걸 사용을 하셔도 되죠. 그치? 자, 그럼 밑에 잠깐 지우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잠깐 여기만 좀 지우면 자, 부피와 지금 질량이 주어졌는데 부피를 똑같이 내가 V로 한번 맞춰볼게요. 즉, V일 때 질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분자량의 비가 나오겠죠. 자, V일 때 질량을 구해보면은 자, V당 40이니까 얘는 40. 그 다음 얘는 어, 4분의 1 부위에 8이니까 V면은 4, 8에 32. 그치? 그 다음 얘는 2부위에 40이니까 V면은 8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자체가 뭐다? 분자량의 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뭐 가볍게 나오네요. X 하나당 40이다. 즉, 얘의 분자량을 40이라고 하면은 Y2가 32니까 아, Y의 분자량은 뭐다? 16이 되겠죠. 그치? Y의 분자량은 16. 그 다음에 ZY3에서 Y의 분자량이 지금 16이라고 주어졌죠. 그치? 구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다? 48 될 거고 합쳐서 80 되어야 되니까 이 Z라는 녀석은 원자량 32짜리가 되어야겠네. 그치? 자, 이렇게 하면은 원자량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면요. 자, 다에서 A는 4분의 7이다라 그랬는데 자, A의 전체 부피죠. A의 전체 부피는 V 플러스 4분의 V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V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4분의 7이다. 오른 지문 되겠고 그 다음 원자량의 비는 X 대 Z가 5대 4이다. 그랬는데 X는 40짜리 그 다음에 Z는 32짜리네요. 그치? 그러니까 5대 4이다. 오른 지문 그 다음 디귿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Y2가 ZY3보다 크다라 그랬습니다.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한번 구해볼까요? 자, 1g당 전체 원자수 자, 지금 1g당 그랬으니까 얘를 지금 분자량이라고 했을 때 1g이면 뭐야? 분자량분의 1을 했을 때 32분의 1몰의 분자가 있는 거지 근데 원자수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그치? 한 분자당 원자수 2개니까 마찬가지 분자량 80짜리니까 1g이면 80분의 1몰의 분자가 있는 걸 겁니다. 근데 한 분자당 원자가 몇 개? 4개지? 그치? 자, 그러니까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얘는 16분의 1이고 얘는 20분의 1이니까 어느 쪽이 큽니까? 요쪽이 더 크네요. 그래서 Y2가 ZY3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옳은 지문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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